네, 지금 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웬디입니다. 제 캐리어를 보여드리죠! 이것도 있구나? 어? 어? 또다시 녹화된 거 아니야? 계속 녹화났다. 이거 녹화 좀 끊어줘. 오, 와. 주민이 되죠? 제가 이렇게 안 가도 주민이 됐는데, 바보같이. 어, 일단 옷들을 챙겼고요. 밤에 추울까봐 가디건 같은 것도 챙기고, 이불아 나오지 마. 이불아, 가만히 있어. 부탁이야. 음, 안녕? 안녕? 리얼리티로 가. 리더벨벳이 방콕으로 떠나볼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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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I gotta go! 그러면 이만, 웬디의 수케이스였습니다. 안녕! 하하하하 태국으로 리얼리티를 가기 위한 짐을 싸우고 있어요. 하하하하 안색해. 어떡해. 일단 제가 짐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며칠을 가야하기 때문에 신발들이랑 스킨, 로션, 약들도 챙기고, 그 다음에 저의 필톤이에요, 여러분. 아주 귀엽죠? 제가 고등학교 때 샀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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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써요, 써요. 꽤 다예요, 여러분. 첫 리얼리티고, 멤버들이랑 하는 첫 여행이니까, 잘 놀다 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